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상이 이 남자의 평상시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점점점점 이 남자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가 상상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기력하지 않으니까. 또 안 돼 오히려 이 노래 앞에 굴하지 않게 질펴버리고 싶어요. 엄마의 흔적을 박지 마지막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는 솔리드 같아. 어쩜 연초라면 이럴 수밖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시간은 나이 기다리지 않아. 니같이 살며 배웠어 나의 두 발을 움직여야만. 내가 먼저 오는 내일을 볼 수 있게 고. 그래 맞아 내 청춘은 폴킹 캐러돌. 14년 1월 1일에 양수 펑시 CGP. CGP를 맞이해봤던 영화 월터 모시기. 입구조 넌 피곤해 돌아사 모든 내용을 모르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건 뒤에 붙은 특이한 영화의 제목 바로.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된다.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된다.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새해는 우리 모두의 바라던 상상은 진짜 현실이 된다. 두려워 피해 도착한 여기는 배수의 진. 바로 내 D&DN. 발 디딜 공간이 없어 비켰다 짐. 많이 겁낼 기회 얻지만 비행 비행이 있었더라도 외쳤지. 안 빽. 우리가 봤던 영화 소 월터처럼 현실이 돼. 현실이 돼. 이런 것은 진한 과거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 여행이 갔던 오늘날 감성이 돼서. 어쩌면 나는 지나쳐왔던 찰나였던 것들에 대해서. 노래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는 되면. 우리가 학자 위치해서. 멋지게 빛나게 바란 것처럼. 친구들의 걱정이 내가 하는 게 죄서. 현재 샤이 넘어의 미래 쓰는 게 최소의. 다시 쓰는 이력서. 더 이상 고백은 없어. 14년 1월 1일에 양수성실 GDP. CG패를 맞이해봤던 영화 월터 모시기. 유전은 피곤해 졸아서 아무도 내용을 모르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건 뒤에 붙은 특이한 영화의 제목 바로.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된다.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된다. 도날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새해는 우리 모두의 바라던 상상은 진짜 현실이 된다. 우리는 꼭 원하는 기업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았던 바라던 12년도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추측도 잘 돼. 우리 모두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 딱히 정도.